더마까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까입니다. 박호열 님이 더마까는 신비주의인데 얼굴 봤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희 촌철님들 중에는 제 얼굴을 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이 세상에 완전한 비밀이란 없어요. 아, 그래요? 제가 어디 가서 사진 돌렸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 제이비가요? 설마요. 저희에게는 신의가 있는데요. 신의를 저버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의보다 감정이 앞서는 거 알죠? 저에 대한 감정이 있으십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들꽃쑥이 님이 저는 충남인데요. 눈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출근길 조심하세요. 라는 아침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박영환 님이 어제 방송을 보신 후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김종배의 시선집중 최고입니다. 목소리가 아버지 같아 참 좋아요. 또 하필이면 아버지 같더라. 푸구나 더우면 되지. 날씨도 추운데. 네, 어쨌든 칭찬받으면서 오늘도 제이비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어제 난방비 폭탄 대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더위, 추이민감계층 117만 6천 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이분들에 대한 요금 할인폭을 올해 겨울에 한해 9천 원에서 3만 6천 원 할인해서 1만 8천 원에서 7만 2천 원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난방기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하였고 또한 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셨는데요. 여기서 짚을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책의 실효성, 이걸 짚는 건가요? 뭐 그거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인터뷰가 잠시 이후 2부에서 있을 예정이거든요. 여기서 짚어보겠는데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참 단순하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따블. 에너지 바우처 따블. 할인의 따블. 이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긴 한데 명쾌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김성환 정책위 의장과 인터뷰에서 소화를 해보도록 하고 여기서 짚을 점은 따로 있는데요. 왜 산업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발표를 했는가? 바로 이 점입니다. 최성목 수석이 발표한 대책은 세세한 정책 집행 계획이거든요. 이런 건 통상 해당 부처에서 발표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그것도 수석이 직접 나서서 발표를 했다. 여기 한번 눈길을 꽂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정 협의도 안 하고 이렇게 발표한 건 그만큼 시급한 사안이라는 거 아니냐? 아니면 대통령이 이렇게 세세하게 챙긴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여권 관계자가 전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대통령은 설 연휴가 다 지나서도 난방비 급등 이슈를 정부가 자세히 설명하거나 민심을 다독이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전했더라고요. 이 발언에서 두 가지 점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여론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다. 둘째, 그 반면에 정부 부처는 국민 민생에 대해서 천하태평이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설 연휴가 다 지나도록 난방비 급등 이슈를 제대로 커버하지 못한 정부였다면 재성목 수색이 발표한 대책은 설 연휴 끝나고 하루 만에 뚝딱 만들어졌다는 추정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대책은 얼마나 잘 다듬어진 것인가. 여기에 또 물음표가 찍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점을 짚어야 되는데 이건 잠시 후에 짚겠지만 지원 대상에서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 이런 것도 살펴야 한다. 이런 보도들이 있고요. 또 가스요금 일단 1분기는 동결이지만 2분기 인상 얘기가 있습니다. 추가 인상 얘기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나온 한시적 대책으로 충분하냐 이런 지적들이 좀 많더라고요. 당장 음식점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가스 거의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또 아낄래야 아낄 수가 없잖아요.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건 비용인데요. 그러니까요. 민 1호 박예수님이 명절 후에 첫 주말인데 이번 주말 난방비 폭탄 때문에 집에서 떨며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참 이 슬픈 댓글이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게 현실이어서 더 안타깝습니다. 네. 내복권에 입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도 연결이 되죠. 네. 이 얘기는 잠시 후 2부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JV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선언이 있은지 그 다음 날 바로 어제였죠. 기자들과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에 이런 대화가 오갔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나경원 의원의 불출마에 대해서 장례님 주주의의회가 나경원 의원은 중심 정치인이고 본인이 심사숙고 끝에 되는 결정이니까 존중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존중을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나경원 전 의원의 말이 떠올랐는데요.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죠? 고용과 존중 절대 간직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존중받지 못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본인이. 자. 불출마한 사람은 존중받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반면에 불출마를 평가한 사람은 상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둘 다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맥락은 완전히 지금 엇갈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엇갈림을 정리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나경원 전 의원은 존중받지 못한 과정을 말한 반면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존중받지 못한 그 과정이 불러온 결과를 존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 바라보는 초점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시선집중 대상을 일치시킨 뒤에 정진석 위원장에게 다시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중진 의원의 심사숙고 과정은 존중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초선 의원들의 연판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왜 그 과정은 심사숙고 과정은 존중하지 않고 어떻게든 틀 지우려고 했고 방향을 끌어가려고 했는가? 사실은 핵심은 이거였잖아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불만이었다면 또 존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겠느냐? 예를 들어서 출마였다면 이런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해. 네가 최선을 다했으면 성적이 어쨌든 괜찮은 거야. 그런데 성적표 받으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요. 그게 생각났어요. 저는. 어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나경원 전 의원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3월 8일 전당대회를 잘 준비해달라 당부를 했고 여당 지도부가 참석해 주십시오 하니까 축제니까 당연히 참석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참석 100% 당원 투표로 진행이 되는 전대 표심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아니 이미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미.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통령의 전당대회장에 만약에 대통령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타이밍은 거의 클라이막스 때 보통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원 투표가 거의 끝난 다음에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미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니냐. 오히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라라라 님이 초선 대 다선 특히 다선은 사선 이상 공천체계를 구분지어야 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여당이 여기까지 갈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북한 무인기가 내려왔을 때의 한 장면을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무인기 비행 금지 구역 침범 가능성을 제기하자 국방부 등이 강하게 부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기억하시죠? 그랬다가 갑자기 조선일보가 비행 금지 구역을 700m가량 침범했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을 군 당국도 인정을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어제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갔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무인기 침투 이후에 국정원과 방첩사가 여러 가지 조사와 사찰을 하고 있죠? 보완 조사를 제시했습니다. 국정원은 누굴 대상으로 했습니까? 국정원은 국방부에 있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또? 저희 방첩사령부에서는 합참과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보완 조사하셨어요. 방첩사는 아마 군인을 대상으로 했을 거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들어가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같은 언론사라든가 저와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의혹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명백한 사찰이면서도 이것은 명백하게 언론에 국회 재가를 물리게 하는 것이죠. 결과 나왔습니까? 조사 결과? 현재 보완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완 조사가 진행되면 군은 대개 위축돼 있겠네요. 총구 방향을 엉뚱한 두로 하고 있어요.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의 주안을 가지지 않고 하사를 다른 두로 돌리고 있죠. 지금 질문하는 사람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요. 애초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답하는 사람은 임경민 방첩사 참모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완 조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관련 내용이 어떻게 조선일보에 흘러가서 보도가 나오게 됐는지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조사하고 있다는 게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조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민감한 시기에 나온 아주 민감한 정보가 바로 조선일보에 흘러나갔다면 경위를 알아보는 것은 비밀이 많은 군의 특성상 필요할 수도 있다. 다만 의혹을 제기한 언론이나 국회의원을 상대로 조사한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점은 분명히 하면서 군 내부 국방 당국에 대한 조사는 있을 수 있다. 저는 이 점까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따로 짚을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걸 한번 보죠. 그 정보가 조선일보에 흘러나가서 보도가 될 때까지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뭘 하고 있었느냐라는 지금 질문이 여기서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군 당국이 인정을 했다면 이미 그 전 단계에서 700m 침범 사실을 확인을 했고 그러면 보고 체계를 통해서 보고가 됐다고 봐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군 수뇌부에 보고되기도 전에 조선일보에 먼저 흘러나가서 보도가 됐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안 조사 필요성을 저도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조선일보가 흘러나가기 전에 군 수뇌부에 먼저 보고가 됐다면 왜 조선일보 보도가 나오기 전에 군 당국의 자발적이고 신속한 발표가 없었느냐 이걸 지금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숨기려고 했던 거냐 아니면 뭉갈려고 했던 거냐 이게 지금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위 조사 보안 조사를 하려면 이것도 같이 조사를 해야 된다. 국민된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대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언론은 보도가 되는데 군 당국은 공식 발표를 안 했느냐 이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짚을 점은 바로 이것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때문에 이번에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 엉터리 지휘 체계에 대한 문책은 없고 보안 조사만 남았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8672님이 보도 관련 보안 조사요? 조사할 것을 조사하는지부터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뿐이다 님은 언론만 잡으면 안보는 완성이라고 보내주셨네요. 군이 그 비밀을 요하는 내용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 비밀에 기대서 자신들의 실책과 과오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군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대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필요한 조사라고 하면 일단 하시고 그러면 애초에 보도 누락, 보고 누락이죠. 그리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거. 어제도 보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국방부 질의 과정에서. 얼마나 부실하게 우리 군이 대응을 했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화도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어떤 답을 내놓을지 이거를 또 시선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위 조사 내용을 소상히 전부 다 국민 앞에 보고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법무부가 미국의 제시카법과 같은 법률을 만들겠다고 대통령한테 어제 보고를 했어요. 이 제시카법이 뭐냐면 2005년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인데요.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나 공원으로부터 610m 이내에는 살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법을 만들겠다는 건데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성 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시설에서 500m 안에서는 살지 못하도록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5월에 국회에 제출하겠다. 이런 계획인 겁니다. 앞서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이런 몇 건의 사례가 있긴 있었잖아요. 이들이 출소해서 집을 얻으려고 하면 그 지역에서 반발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거고요. 법률과 정비할 수 있다고 치는데 그래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는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이냐 아니냐 이건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미성년자 교육시설로부터 500m 안에는 못 살게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서 한번 보죠.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시내의 초중고교나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미성년자 교육시설 수가 약 8000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교육시설 간의 간격을 서울 면적대 8000곳 가지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간격 평균이 얼마가 나오냐면 300m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반에 따르면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는 원천적으로 서울에서는 아예 살 수 없다는 계산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왜? 500m 안에서는 살 수 없도록 한다고 하는데 교육시설 간 거리 평균은 300m라고 하니까 어디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에서는 아예 못 살게 하겠다는 약간 좀 과장되게 얘기한다면 그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럼 이게 또 서울으로는 한정이 되겠느냐.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는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과연 이게 현실적이냐 이 문제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보호법이다, 대도시 보호법이다 이런 우려가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던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무부도 그런데 이 문제를 고려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그 대상을 한정을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500m를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100m, 어떤 경우는 300m 이런 식으로 법원 판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런데 왜 그 대상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로 한정을 합니까? 그러면 14살이나 15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뺀다는 얘기가 되는데 납득이 되십니까? 두 번째,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어떤 범죄자는 100m 이내에서 살 수 있게 해 주고 어떤 범죄자는 500m 넘게만 살 수 있게 해 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100m 이내에 살게 해 주는 경우는 해당 주민들이 오케이, 법원이 결정이니까 우리는 받아들이겠어. 이렇게 나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정비된 계획이냐, 정돈된 계획이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집행에 들어가면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 다분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8998님이 취지는 좋으나 서울에는 못 살게 하겠다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촌철님들의 의견은 지금 이 법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런 재범 확률이 높은 이런 성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의 처벌에 대한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물프레님은 미성년 성범죄자는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을 지금 보내주셨고 김흥열님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 주셨고 임금님 귀에 캔디님은 어디 살게 하느냐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라는 의견을 지금 주고 계신데 법무부가 5월에 이거를 지금 발의를 해서 국회에 넘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법과 이 사람들에 대한 방지와 처벌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구체적인 안을 다듬을 거라고는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점에서 현실을 고려하면서 다듬더라도 다듬어야 된다. 이 말씀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더 막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